와.. 트럭이다.. 트럭이었다.. 아.. 실감으로 안필죠? 아.. 대박.. 그렇지 이게 다 맞아? 앉았어요 아.. 반격기요? 반격기 좋죠? 근데 반격기.. 제가 반격기를 잘 못써갖고 원래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써요 아.. 대박.. 맞아.. 그치 가스 하나 들어갔다고 아.. 벽이네 이 releasing 이 중 이 중 이 중 그럼 탐방.. 이 중 상대한 이 중 아, 이거 더 된다고 하죠? 반격기 쓰면 피 회복이래요? 아, 대박 과감했다 아, 나 바로 아, 스톰커 아, 스톰커 아, 스톰커 아 아 대박 제발 플래픽 오케이 아 좋았다 아 지는줄 알았네 아 패밍 게이지로 들어갔다고 간격히 하면 아 그런 뜻인거죠 아 이런 실수 아 아 왜 원투가 10표 대박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 아 나이스 좋았다 안 돼 아.. 쉽다고.. 삼타를 까비 앞에 같이 맞는 프레임 아! 아 까비 오우 대박 아 대박 기다리고 있네 죽었나? 죽은 것 같기도 아 까비 너무 급했다 일단 슬라이딩이 없다 아이씨 아 아 얼마나 쯤? 아 대박 궁단이 이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쁜다고? 내가 먼저 아... 대박 그럼 이렇게 쓰죠 그럼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아... 빵 안되고 아이씨 이걸 끊어 안돼 너무 아픈거 맞았는데 안돼 아... 개망했다 아... 개망했다 아이스 왜 맞았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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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나이스 맞혔다 맞혔다 와... 빡세다 아... 빡세다 아... 빡세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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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는 저거 원투 안맞고 동면장이 이기는건 좀 너무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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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때렸어 와 이게 어떻게 되네 저 헬브 했는데 빌딩 맞았어요 봄 아, 또 걸렸어. 헬브, 세켠 헬브. 그치. 이건 좋았다, 나. 그거 했는데, 모아 쌍장했는데, 클리핑이 나왔어. 아, 나야? 쌍장했는데. 여기 카운터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갑자기 넥 벌리네요. 아, 이거 품모가 된다고? 하, 대박. 아, 대박. 아, 깜짝. 아, 깜짝. 슬블 펄. 감타, 나이스. 아! 뜨거.. 캔시킬 하면은... 교조엔 안 지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